충남에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쓰레기 소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한 번 불이 붙었다 하면 진화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과 예방법,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서산 운산면 일대를 휩쓴 화마의 흔적. 시꺼멓게 탄 나무들이 당시 상황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 산불로 축구장 56개 면적인 4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고 5명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산불은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씨가 튀어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부주의 화재는 723건. 이 중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농업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소방서는 쓰레기 소각 중에 발생한 불씨가 산불이나 대형 화재로 확산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풀과 낙엽 등이 말라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쓰레기 소각 시 관할 소방서의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각 시 자리를 비우지 않고 가까운 곳에 소화기구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산림 인근이나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과 같이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 겨울철에는 소각 행위를 상가해주시고 또한 예방이 가장 완벽한 화재 지지변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화재 예방에 앞장서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632건, 최근 10년 평균 대비 3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화재 위험이 큰 만큼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